이거 가지고 놀아봐 거기서 알려드려있어 냄새는 나는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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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는 나는데 이게 왜 안나오지 아 나왔다 하나 나왔다 아 또 하나 나왔네 선수야 이런거 빼먹는거는 우리 제니가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아니 그건 없어 거긴 사료 안넣어놨는데 빨간걸만 들어있잖아 아 머리톱 박았어 거기있잖아 거기야 사료가 막 튀어나왔다 다른땐 사료가 없는데 오 개코는 개코다 점점점 더 살파먹기가 힘들어지는구나 거긴 너무 구멍이 커서 사료가 막 나와서 거기다 안넣어놨어 그것도 너무 커서 그것도 너무 커서 사료가 막 나와서 안넣어놨어 그것도 너무 커서 안걸려 그래 그것밖에 없어 . 이건 좀 큰 큰 간식을 큰 간식을 끼워놔야 되겠어 신났네 발 쓰는거 좀 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발 잘쓰네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불게 더 빠진 것 같아요 슬픔의 청춘수 깜짝이야 누웠어? 맨 어떻게 왔어?